경기 변동의 이론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기 회복의 징후로는 공가율의 감소, 건축허가 증가 등이 나타난다. 맞는 표현이죠.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그만큼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허가, 인허가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후퇴 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시화 현상이 반전이 돼서 매도인 중시화 현상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지문은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죠. 경기가 후퇴를 하게 되면요. 매수자를 중시해야 되겠죠. 매도자 중시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표현이 반대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 회복은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면 틀리죠.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회복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회복 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되겠죠.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이 변했을 때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회복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회복 단계 이전은 저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진폭보다 작게 나타난다면 틀리죠.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보다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유발되니까 크게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첫 번째 하나. 그래서 한계가 맞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야겠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31회 때 나왔던 기출이죠.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제 순환변동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4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 의해서 일반 경기보다 더 주기가 길죠. 상품의 수명이 길죠. 그래서 주기가 좀 더 길게 나타나고요.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한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그러면 틀리죠.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훨씬 크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3번 문제를 보시면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 변동처럼 순환적 변동이 나타난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순환 국면이 뚜렷하고 명백하다 그러면 틀리죠. 순환 국면이 뚜렷하지 않고요. 그렇죠? 일정한 주기와 진폭으로 나타나지도 않죠. 그리고 2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를 우리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경기에서는 순환 변동 이외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으로 존재하는 게 그게 추세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절 변동이라든가 또는 무작위적 변동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틀리죠.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주거용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상업용, 공업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의 경기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 공급 지표로는 건축량을 수요 지표로는 거래량 등을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5번이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일반 경기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듯이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고 건축량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는 올바른 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그러죠. 맞는 편이죠.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우리가 개별 경기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의 경기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더라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경기는 괜찮아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게 경기의 측정 지표로 걔네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한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편이죠. 이렇게 사이클이 갔을 때 여기가 상향시장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문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이론으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한 번 더 활용한다고 하면 마케팅 정도를 넣을 수도 있겠죠. 회복시장에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불황에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불황일 때는 불황의 강한 부동산들 있죠. 소규모 부동산 등을 통해서 주문 생산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순환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순환 변동만 있지 않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으로 계절 변동이나 추세 변동이나 무작위적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일어나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경기 같으면 전쟁이라든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이렇게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서 유발되는 것이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을 계절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1년을 주기로 매년 그 계절이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계절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향 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경기가 호황 국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향 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라는 사본이 틀린 게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향 시장에서는 우리가 직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래서 상한선 그름은 틀린다고 했죠. 그래서 상향이 들어오게 되면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하가 돼야 되고요. 하한선. 하향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상이 들어오면 하가 돼야 되고요. 하가 오면 상. 이렇게 반대로 표시돼야 된다라고 이론 정리할 때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순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우리가 지칭한다고 했죠. 그중에도 주가 되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가 되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요. 상가 분양이 안 되거나 토지 매매가 안 되는 거는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근데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난 품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 사회적 이슈가 되죠. 그래서 경기에 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동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까지는 맞죠. 근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와 동행하는 형태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 경기를 기준에 썼을 때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이거는 동시순환적인 거 동행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행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는 건축량 거래량 등이 이용이 되고 거시경제 지표로는 통화량 물가 등도 이용이 된다 그랬을 때 맞는 편이죠. 우리나라 3대 거시경제 지표로 쓰는 게요. 물가하고 금리하고 환율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삼거현상이라는 게 이거 세 가지가 다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를 계속 인상을 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연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물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물가를 좀 안정시킨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의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거를 투자자라든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때는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시면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가격은 우리가 상이 들어오면 하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안정시장 국면은 실수요자에 의한 소형주택의 구매도로 나타나며 호환 국면인 상향시장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거는 부동산 경기의 국면이 회복, 상향, 후퇴, 불황, 하향이 되겠죠. 상향이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문이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의 국면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안정시장이라는 게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틀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어느 국면에서는 간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게 안정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포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나와 있죠.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가지 국면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4가지 국면이 존재한다 그래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말고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도 역시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반대의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순환적, 계절적,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상형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가격 물어보면 상이면 무조건 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래가격에 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에 진폭이 작다 그러면 틀리죠. 진폭이 크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경기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 1번에 회복시장 전문활동에서는 매수자 중시의 태도가 매도자 중시로 변화된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기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면 물건을 확보해야 되니까 매도자 중시로 변화된다. 변화가 되겠죠. 하향시장에서 보면 상향시장에서 곧바로 하향으로 진행되어 온 초기에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 타성현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이게 원래 타성이라는 게 게으를 탓자인데 움직임에 있었을 때 그게 좀 느리다. 둔화가 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상향에서 갑자기 경기가 후퇴해서 하향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그 초기에는 인식을 못하죠. 여전히 경기가 좋은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후퇴해창에서 보게 되면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점차 증가하다가 매수자 중시화 현상이 커진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경기가 그래서 좋을 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안정시장에서는 호불황의 진동의 크기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죠. 그래서 안정이라는 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사력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을 때 기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거래사력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매도자 관리에 중환점을 두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지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요. 그랬을 때 앞에 거는 예를 들어서 틀리는데 뒤에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게 되면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거미집 모형에 시사하는 바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자시피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즉 수요와 공급 간에 발생하는 시차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주기적으로 수요 초과하고 공급 초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거미집 모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3번에 그걸 우리가 시간적인 갭이라고 그러는 것을 그걸 타성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타임랙이라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느르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추락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돼서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얘기 있죠. 맞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현재 이 수요가 늘어나면 이 수요가 그대로 이 공급이 물량이 들어갈 때까지도 시장이 존재하고 현재 시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불합리한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미집 모형은요. 주로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황이든 불황이든 항상 기본적인 수요는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죠. 거미집 모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공급자가 현재 시장 임대만 항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하고 현재 시장 임대료가 미래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불합리한 전망을 하게 돼서 공급되는 물량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상 그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거꾸로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미집 모형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먼저 5번에 보면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게 되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 대해서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공급량이 아니라 수요량은 즉각 반응을 나타내요. 근데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위치를 바꾼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미지 모형은 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주거용에서 더 나타난다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은 경우 있죠. 그게 순환형이죠. 그죠. 거기서 같을 때 균형의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한다는 건 발산형이죠.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때는 우리가 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미지 위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대기한 조건이 있죠. 그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수렴형이 되겠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 두 개의 크기가 동일하면 그러면 순환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거미지 위론에서 발산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죠. 대신에 기울기는 역수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보다는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수렴형이 돼요. 그런데 발산형이 우리가 대기한 조건은 수렴형하고 반대거든요.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다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 때 기울기는 역수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발산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산형 모형이 되기 위한 이 등호의 위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순환형은 다 같은 경우고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얘가 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기준에 쓸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하고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보게 되면 뭐가 커야 되냐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야겠죠. 이렇게 나타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는 거는요. 수렴명을 먼저 정리하셔야 되죠. 수렴명이 정리가 되면은 그러면 발산형은 수렴명하고 반대로 위치한다는 것만 표시해놔도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지 비론에 따를 때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 안에서 보시게 되면 수요곡선 기울기에 대한 건 절대값으로 우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A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요곡선 기울기에 절대값은 마이너스 0.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에 대한 건 0.6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근데 절대값으로 명시하니까 마이너스의 보호가 생략이 되죠. 그럼 0.8이 0.6보다 크죠. 그러면 수요곡선 기울기에 절대값이 공급곡선 기울기에 절대값보다 크니까 이거는 발산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B부동산을 보게 되면 0.5 0.5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요곡선 기울기에 절대값도 0.5 공급곡선 기울기에 절대값도 0.5 같으면 순환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발산형 하고 순환형 이 되는 답이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에 절대값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레셋 3번은 생략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죠. 거미집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모형 형태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나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수학을 배웠을 때는요. 이렇게 되죠.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거든요. 그러니까 X값에서 Y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게 반대가 돼서 여기가 가격 여기가 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무슨 형이냐 이런 그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이 있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 보다 크면 그럼 우리가 수렴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형이 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 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죠. 탄력성 하고 기울기는 반대니까 여기는 수렴형이 되기서는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야겠고요. 발산형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는 반대니까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오히려 커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커다란 발산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수렴형을 기준으로만 먼저 정리하시면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4번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요. A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화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체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지 미론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탄력성과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반대가 되는데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표시할 때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값을 하려고 하면 가격의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면 돼요. P분의 Q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2P라고 해서 P로 앞으로 나와있으면 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P분의 Q를 바로 대입 하시면 되죠. 그러면 500-Q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어디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2P잖아요. 그러면 P는 절반이니까 250- 2분의 1QD가 되겠죠. 이게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주어져 있을 때 3P는 300 플러스 4QS로 돼 있겠죠. 그러면 P는 100 플러스 3분의 4QS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절대값이니까 부호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하고 3분의 4가 있으면 3분의 4가 크죠.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큰 거니까 얘는 수렴형이 되겠죠. 그러면 지문 안에서 A가 수렴형인 거는 1번하고 4번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B부동산시장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B를 봤는데 P는 400 마이너스 2QS로 이렇게 QD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거는 2P는 100 플러스 4QS로 이렇게 돼 있을 때 P니까 그냥 얘가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러면 1P가 되니까 2가 되겠죠. 2P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50 플러스 2로 나눠야겠죠. 그죠. 그러면 2분의 4가 되니까 얘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2하고 2가 같죠. 같으면 우리가 순환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P로 나와있으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식을 굳이 이항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14번에는 이렇게 풀어가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느 지역에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이런식으로 수량이 앞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식을 이항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있을 때는 굳이 이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둘 다 1의 의미니까 그냥 얘가 막바로 1로 와가지고요. P가 1로 오면 1의 의미니까 그러면 A는 그냥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죠? 원래 바꾸면 P는 100 마이너스 QD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EQS가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식을 바꿔가지고요. P는 C 플러스 EQS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P가 1로 오겠죠. 1분의 2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값보다 크죠. 그러면 A는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기울기에 대한 값을 기울기의 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P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부동산 상품 시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500-2P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P가 500-QD가 되니까 P는 250-2분의 QD가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기울기의 절대값을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거는 얘가 마이너스 20-6P가 되겠죠. 그럼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6P라는 거는 20-3QS가 되겠죠. 그럼 양쪽을 6으로 다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P는 6분의 20 플러스 6분의 3QS가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3이란 얘기는 결국 얘가 2분의 1이란 얘기죠. 약분을 하면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이 같아지니까 그럼 얘는 순환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2분의 1만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대입해도 되죠. 6분의 3 이렇게도 나오죠.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대입해서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작년에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16번의 A 주택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거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여기에 수량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P고 여기가 Q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그냥 막바로 1로 와서 해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냥 1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공급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100 플러스 4P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양을 시켜야 되면 4P가 100 플러스 QS가 되니까 P는 나누면 25 플러스 얘가 4가 되니까 4분의 1 QS가 되겠죠. 이게 기울기니까 1하고 4분의 1이 있으면 1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니까 이거는 발산형이다. 그래서 A는 발산형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B 시장을 보게 되면요. 500 마이너스 2P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도 그냥 넘기면 2P는 500 마이너스 QD가 될 거고요. 그러면 P는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들어와서 해도 되죠. P 분의 Q가 되니까 굳이 이양을 시키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200 플러스 2분의 1 P가 되겠죠. 그럼 얘가 좌변으로 넘어오게 되면 2분의 1 P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 P니까 P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수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에 2를 곱해야 되니까 400 플러스 2 QS 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그렇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수렴행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로 주어져 있을 때는 좌변으로 넘겨서 열금 곱하기 2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QS 가 결국 어떻게 된다. EQS 가 된다. 이런 값만 있으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식을 변형해서 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고요. 15번에 답을 명시를 안해드렸나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거미지 모양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풀어갈 때는요. 기울기에 대한 거는 P분의 Q를 잊지 마시고 단순 대입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미지입 이론 즉 경기 변동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95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